1.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명칭은 2. 피어스 B2형 발진 회로 2. FET의 핀치오프 전압이란 4. 드레인 전류가 0인대의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 3. JK 플립플롭을 이용한 비동기식 개수기의 오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 클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오동작 가능성이 크다 4. 증폭기에서 바이어스가 적당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주파수 변화 현상이 일어난다 5. 열전자 방출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융점이 낮을 것 6. 트랜지스터와 비교하여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다 7.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출력보는 3. VI 8. 직렬형 정전압 회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부하시 전류가 제한된다 9. 다음 중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회로는 2. 전압 안정회로 10. 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의 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3. 약 173V 12. 다음 중 집적회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주로 고주파 대전력용으로 사용된다 12. 이상형 병력 저항형 시혈발진회로의 발진주파수는 1. 13. 다음 중 플립플록 회로와 같은 것은 4. 쌍안정 멀티바이 브레이터 회로 14. 100옴의 저항에 10A의 전류를 1분간 흐르게 하였을 때의 발열량은 3. 144kcal 15 고전압 고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정류회로가 좋은가 3. 브리지정류기 16. 다음 중 저주파 발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CR 발진기 17. 이진수만 10.111용을 팔진수와 16진수로 올바르게 변환한 것은 2. 8. 16 18. AD 명령을 사용하여 이를 덧셈하는 것과 같이 해당 레지스터의 내용에 이를 증가시키는 명령어는 2. INC 19. 다음 중 시어너의 자료형과 거리가 먼 것은 1. 인티저 20. 다음 중 제어장치의 역할이 아닌 것은 2.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 21.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4. 분기버스 22. 8비트로 부호와 절대값 방법으로 표현된 수 41을 1비트씩 좌우측으로 산술시프트하면 4. 좌측시프트 84, 우측시프트 21 23. 불대수의 기본정리 중 틀인 것은 1. 24. 다음 중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4. 우산기는 사측연산, 논리연산 등의 중간 결과를 기억한다 25. 입출력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광학마크 판독기는 특정한 의미를 지닌 굵고 가는 막대로 이루어진 코드를 판독하는 입력장치이며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에 주로 사용한다 26. 연산에 관계되는 상태와 인터럽트 신호를 기억하는 것은 3. 상태 레지스터 27. 순서도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4.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기가 어렵다 28. 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29. 다음 중 자기유도 및 상호유도 작용과 밀접한 소자는 1. 코일 30. 다음 중 CAD 시스템의 입력장치가 아닌 것은 1. 포토플로터 31. 한쪽 측면에만 리드가 있는 패키지 소자는 1. 10 32. 전자기기의 패널 설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장치의 외부와 연결되는 접속기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패널의 배면에 배치한다 33. PCB 제작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파일에 속하지 않은 것은 4. 스키매틱 파일 34. XY 플로터 등에서 처리 속도가 느린 주변 기기와 컴퓨터 시스템의 중간에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2. 데이터 버퍼 35. 전자 부품의 심벌 기호 중에 정전압 다이오드는 4. 36. PCB 아트워크 작업에서 포토플로터를 작동시키는 명령의 사실상의 표준 포맷으로 대부분의 인쇄기판 CAD의 최종 목적으로 출력하는 파일은 3. 거버 형식 37. 핀의 배열이 두 줄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부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우수한 열 특성을 갖고 있는 IC 외형은 3. 딥 38. 아트워크 필름을 제작할 때 PCB 제조 공정에서의 치수 변화를 보정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스케일링 39. 제도 용지에 연필로 직접 그린 그림이나 컴퓨터로 작성한 최초의 도면은 1. 원도 40.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면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도면의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어렵게 표현하여야 한다 41. 전자기기의 패널을 설계 제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전원 코드는 배면에 배치한다 42. 한국산업 표준에 의한 부분결 기호의 대분유중 전기부문의 분류 기호는 3. KSC 43. 표제란 축적이 1-2로 되어 있을 때 실제 물체의 길이가 50mm인 경우 도면에 표시되는 길이는 2. 25mm 44. CAD 소프트웨어의 실행화면에서 커서의 좌표 위치나 사용 중인 도면, 층의 이름 등 각종 정보가 표시되는 부분은 1. 상태줄 45. 도면의 종류 중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조립도 46. PCB 설계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필수 파일로 패키지명, 부품명, 네트명, 네트와 연결된 부품 핀, 네트와 핀, 부품 속성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로 오른 것은 2. 매트리스트 파일 47. 인쇄해로기판을 사용하여 전자기기를 제작하였을 때 얻어지는 일반적인 특징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오배선의 우려가 많다 48. 인쇄해로기판의 제작시 사용하는 동박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어느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2.35에서 104mm 49. 레이저 빔 프린터와 같은 고속 프린터의 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위는 3. ppm 50. 다음 중 데이터 저장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CRT 51. 모니터의 신호방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오프라인 방식 52. 다음 기호의 명칭은 2. 가변 콘덴서 53. 부품 배치도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부품 상호간의 신호가 유도되도록 한다 54. 전자캐드에서 부품을 복사 붙여넣거나 편집하는 기능이 있는 메뉴는 2. 에디트 메뉴 55. 다음 중 캐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 자주 쓰는 도형, 부품 등을 매크로에 정의하여 쓸 수 있으나 하나의 도면을 다시 재생할 수는 없다 56. 회로도 작성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대각선과 곡선은 최단거리 기준으로 자주 사용하여야 한다 57. 다음 중 설계자의 의도를 작업자에게 전달시켜 요구하는 물품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도면은 4. 제작도 58. 다음 그림의 논리 게이트 명칭은 4. 노르 게이트 59. 마일러 콘덴서에는 용량치가 숫자로 쓰여 있다 104K는 얼마인가 2. 0.1μF 플러스 마이너스 10% 60. 컴퓨터 지원 설계의 약자로 오른 것은 1. 캐드 오른 chunks 58.رت 99.랩